자 또 우리가 또 시작을 해보죠.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201페이지 제7절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 이 파트에서 함제가 출제가 됩니다. 먼저 1번부터 들어가죠. 지구단위계이다 설명도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이 지구단위계 1번 지구단위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군자로. 그래서 도시군관리기로 결정된 것이 용용용 기사집이 있죠. 이 여섯 가지를 여러분은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되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과 병연한계. 그 다음에 개발지원교육 시가와 조중구역 수산지원포구역 도시지원공구역 지정 또는 병연한계. 이걸 용도구역 지정 또는 병연한계 이렇게 하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계량한계. 도시개발사변화 정비사변한계. 지구단위계획과 지정과 병연한계획과 지구단위계. 입주기대 최소구역 지정과 병연한계획과 입주기대 최소구역 계획은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1번 맞습니다. 2번. 이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로부터 2km 이내 입차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틀렸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걸 의무적 지정대상자라는데. 의무적 지정대상자. 지구단위계획으로 의무적 지정대상자. 지구단위계획은 바로 약자로 이렇게 새겨서 뭐랬다 넣어야 되죠. 정택 10년. 정택 10년. 그 다음에 시공에서 해제. 시공이었는데 해제됐다. 그런데 그 변적이 30만 종대 이상이다. 또 녹지 지역에 뜬 땅이 개발 가능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런데 그 변적이 30만 종대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그래 정비구역에서 택지발지구에서 그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시가와 조종구역에서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중 30만 종대 이상인 적은 의무로 지정해야 되고 미만이면 임의적. 녹지역에서 주거적, 상업적, 곧으로 변경된 지역 중 30만 종대 이상인 적은 지정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을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2번 지문은 하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틀렸죠. 바로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만 3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부터 1km 이내라면 그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이에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완벽하게 틀린 것이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통과해도 되겠죠. 그리고 3번은 바로 시도사가 이 도시개발구역의 현보 일부에 따도 지정할 수 있고 지정권에는 국토교통부장 간 시도사 시장소가 있고요. 이 지구단위계획은 개발 가능한 장소의 정보를 일부에 따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맞고요. 4번 기준은 국토교통부장에 정한다. 5번 의무적 지정 대상자 하여한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계산문제인데 이런 게 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가볍게 체크해서 읽어보시고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3번 보겠는데요. 지구단위계획 등의 설명이 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바로 4번이 틀린 건데요. 왜 틀렸냐. 이 4번은 꼭 아셔야 돼요. 이 지구단위계획과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전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금지 구간을 정해서 운영하자고 지정이 되어지면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짤 때 이 안에는 차 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대지 않았다. 건축물 건축할 때 확보하도록 돼 있는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해 줄 수가 있어요.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해 준다는 것은 각각을 대지 않았다가 부설청을 넣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바로 숫자가 틀렸습니다. 4번은 100이어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하죠. 도시적, 예의적. 도시적, 예의적이라는 것은 비도시적이죠. 보생계획 관리적, 롱룸적, 자유로운 보임적. 도시적, 예의적의 지구단위권을 정할 수 있다. 그런 장소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완화 규정을 적용해 나갈 수 있는데요. 틀린 것. 바로 1번 맞습니다. 당의 용도적 개발증규의 정돈인 건필의 경우 완화해 줄 때 얼마큼 완화해 주냐? 150%까지. 용적은 얼마큼 완화해 주냐? 200%까지. 그래서 1번이면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이 높이를 120%가 완화해 준다? 이 높이를 완화해 주는 장소는 도시적 내일 때만 완화해 주지. 도시적 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는 높이를 완화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3번은 도시적 내일 때만 가능하고 도시적, 예의적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완화 규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맞습니다. 자, 204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함제가 출제가 돼요. 자, 1번 개발행위 허가 위주인데 해당하지 않는 것. 작년도에 출제됐던 내용이 아니고 이건 재작년도에 나왔던 건데 이거. 자, 30일에. 자, 개발행 허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돼 있죠. 않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 해당하지 않느냐. 바로 1번입니다. 여러분이 개발행 허가 신청서 냈어요. 그때 허가권자가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강특특시장원소인데 그 허가권자가 허가 기준을 처리할 때게요. 이 개발행위 할 수 있는 자금이 준비됐는가? 이걸 따져가지고 자금 없으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금의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지적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묻지 않아요. 바로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에만 맞으면 허가 여부가 결정나는 것이죠. 자금 문제, 그 자의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은 전혀 개발행 허가 기준의 고려대상 아니다. 그래서 1번 자금 조달이 어찌고저찌고 이거 틀린 겁니다. 그리고 2번 맞고 3번, 4번, 5번 맞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이 개발행 허가가 이렇게 방대한데 이거 참고를 읽어보시라고 너나서 해설에다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9패로 넘어가셔서 2번 보겠는데요. 개발행 허가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장으로 설치를 하려는 자는 이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차 간공토토토물인 개발행한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화가 받지 않습니다. 화가를 받으려면 화가 신청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화가 신청서를 받았던 특강특특시장 후서는 15일이면 화가의 법을 결정해서 알려주게 돼요. 처분을 하게 돼요. 그런 기간 동안, 15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날 새버리죠. 지속된 말로. 어느 세월에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게 될 때는 일단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후 1개원에 신고는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바로 개발행의 화가를 받는다. 틀렸죠? 개발행의 화가를 받는 게 아니다. 뭐 한다고요? 신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아까 했던 걸 또 하나 했죠. 국가가, 지방자찬체가 이렇게 국지공이라고 하면 돼요. 국가, 지방자찬체, 공공기관, 한국지방공사 이런 자들이 개발행위를 하게 될 때는 조건부 개발행 화가를 내준다라고 할 때 조건이행을 보증하게 해서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이행 보증을 예측해야 하는 대상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 예측해야 한다. 틀렸어요. 예측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 3번, 환경오염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조건을 따라서 개발행 화가를 낼 수 있는데 아까도 했다시피 조건부, 그 도시군격시설 사발할 때는 실식인가 낼 때 조건부 실식인가 낼 수 있고 개발행 화가를 내줄게 될 때는 조건부 개발행 화가를 낼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똑같아요. 기위, 환경조, 기반설칙, 그에 따른 용주의 확보, 유해방지조치, 환경오염방지조치, 공간조치, 조경조치죠. 이런 것들을 조건 달아서 개발행 화가 신청자 의견 듣고 화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요. 이 개발행 화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설의 대체는 이때 공공설을 했다 줄까 봐요. 공공설은 주로 대표로 도로라든가 공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기존의 공공설의 대체는 공공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설은 대체는 공공설 설치 비용의 상당 범위 안에서 개발행 화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이것은 행정청인 경우 할 때, 행자 앞에다 비행정청인 경우 그럴 때 적용되는 겁니다. 비를 쓰면 맞고 행정청이 나왔으니까 틀린 거예요. 비를 써야 맞아요. 비행정청일 때 이걸 적용해요. 개발행 화가를 받은 자가 비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설에 대체는 공공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설은 대체되는 공공설 설치 비용의 상당 범위 안에서 개발행 화가를 받은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5번 개발행 화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행정청이 아닌 경우, 이걸 약적으로 비행정청이라고 하죠. 비행정청인 경우는 개발행으로 용도가 피해되는 공공설은 개발행 화가를 받은 자인 비행정청자에게 무상으로 전부 기소한다. 틀렸어요. 이것은 반대로 행정청인 경우 그래야 돼요. 행정청인 경우는 용도가 피해되는 공공설은 그 행정청인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기소한다. 이래야 돼요. 바뀌었습니다. 3번, 이 3번은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수정해서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이미 제가 개정된 내용을 싹 드렸습니다. 그래, 그 개정된 내용을 드렸으니까 그걸 출력받아가지고 꼭 체크하세요. 기본서 각각을 펴겠다 꼭 정리해두시라고 그랬죠. 자, 바로 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써졌는데요. 이걸 이렇게 수정해서 공부하세요. 여기를 이렇게 여기만 딱 삭제하고 여기까지. 이 자리에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많이 되도록. 그래, 이것만 수정해서 공부하면 돼요. 그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게 이렇게. 그래,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어디냐? 시가와 용도이라고 하는 시가와 용도 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지 못합니다. 비도시적인 또 녹지역, 이렇게 녹지역하고 그리고 비도시적이었다만 성장관리계획구를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면서 성장을 시키고 관리를 해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3번,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이 나면 그게 답이에요. 몇 번이에요? 다른 걸 볼 필요 없어요. 바로 1번이 답이다. 주거지역. 이렇게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해설도 좀 수정해볼까? 수정하십시오. 해석을 보면 시가와 용도적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때 방안 수립을 지우세요. 방안 수립을 지우시고 그저 갖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다. 또 밑에도 수정해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거기 지워버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이렇게. 지정하는 대상 지역은 담갔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도 성장관리방안, 이 말 보이죠? 성장관리방안을 가로 안에 지워버려요. 특강, 특득, 시장수가. 마지막에 성장관리방안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좀 수정하셔야 되겠는데, 성장관리방안을 할 때 방안을 지우시고, 그 자에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 방안을 지우시고, 성장관리계획구역. 그래, 성장관리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게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설문을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이렇게 쓰고, 성장관리계획, 설명을 고쳐요.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게 이렇게. 자, 기억. 기반수로 배치와 규모의 현상은 성장관리방안, 방안을 지워버리고, 방안 두 자만 지우시고, 계획으로 쓰죠. 성장관리방안의 그 말을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틀렸어요. 성장관리계획만 될 때 꼭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니은, 이 시가와 용도, 아까 시와 용도적은 밑에다 줄 거 봐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말하죠. 이렇게 써요. 그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시가와 용도적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방안을 수립, 이 말을 지워버려요. 방안을 수립. 이 말을 이렇게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이렇게 수정. 이렇게 수정해서 공부해요. 그래, 시가와 용도적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맞게 해요. 티긋, 이 계획관리계획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그것도 성장관리방안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을 지워버려요. 똑같이. 방안을 수립, 지워버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검폐를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계획관리계획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원래 계획관련 검폐를 40%에 의한 데 10을 더 보태줘요.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면적을 크게 잡아서 건축하도록 해서 그 지역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해설에도 성장관리방안을 할 때 방안을 지워버리고, 계획으로 수정.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12페이지. 212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개발밀도관리에 나와있죠. 1번 보면 개발밀도관리계획의 설명이다. 어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이 개발밀도관리에 지정되면 그 주거적, 상업적, 공업체 다치화하는데 그 안에 적용되는 용종률의 경우는 50%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2번은요. 개발밀도관리에 대해서는 기반세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한다. 즉시가 틀렸어요.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주기적, 주기적. 이를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이 개발밀도관리계를 지정하든 변경하든 그 절차상 특강특특시정수가 하게 되고 반드시 지방도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유하지 아니한다는 틀렸어요.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4번, 공업적, 주거적, 상업적 세 가지에 따른 개발밀도관리계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런 장소에서, 공업적에서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세로 수용능이 부족할 것에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세로 설치가 곤란적. 도로, 그 다음에 하수도, 수도, 학교 같은 기반서 설치가 곤란적이었다.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개발밀도관리죠.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죠. 5번, 개발밀도관리계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시장수이죠. 그래서 국토교통장과는 틀렸어요. 국토교통장은 개발밀도관리계 지정기준을 정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기반설 부담구역 꼭 시험이 나온대요. 자, 기반설 부담구역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